1명 돌파 2명 돌파 거너쪽 3점 3점 김낙현 선수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선수들한테 오른쪽으로 김낙현 다시 거너쪽 안쪽으로 뒤댔고 은도회 밥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석점 김낙현 석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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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가고요 다시 잡아서 다시 골밑쪽 둘째 대하칭니다 김낙현 대구 한국가스 봉사도 빨라집니다 골밑툴 베오름 딱 큽니다 니컬스 벨랑길 선수를 또 몇 마치인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낙현 김낙현 김낙현입니다 지금 마켓은 게 또 뚫리네요 석점이 3쿼터에는 8개씩도 한개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석점 2방이 4쿼터 초반 터집니다 석점 3개 오늘 곽정은 3개 김낙현 또 석점 2개를 끄렸습니다 코너쪽 다시 코너 다시 김낙현 한 명 피하고 스텝백 석점 김낙현 지금 4쿼터에만 서진 게 몇 개입니까 계속해서 석점 폭발하고 있습니다 14점을 대구 한국가스 선수가 늘 동안 3분 동안 득점이 없습니다 고향 선호가요 양재욱 오른쪽 코너 김낙현 공격시간은 8초 김낙현 김낙현 김낙현입니다 김낙현 선수는 이 점프슛이 타점이 굉장히 높아요 전도에 김낙현 스프링 김낙현 또 던져봅니다 자 들어갑니다 석점 이야 무시무시하네 오늘 석점슛을 14개째 터뜨리고 있는 대구 한국가스호사입니다 3점슛 성공이 또 10개구단에서 계속 다 앞서가겠네요 그러네요 거의 오늘 일하면 50% 되겠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뛰어줬고 언도에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29점에서 일단은 멈췄고 이미 양 감독들은 악수를 취합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새롭게 프랜차이즈 역사 연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네 먼저 오늘 승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7연승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것도 1라운드 1패 뒤 7연승입니다 선수로서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? 지금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다음 경기를 어떻게 또 이길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모비스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에이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김나켄 에이스는 조금 욕심을 부려야 된다 그러는데 김나켄 선수가 어시스트가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의식적으로 다른 선수한테 좀 주는 건가요? 솔직히 욕심내고 싶으면 욕심내고 싶은데 근데 이게 제가 욕심내다 보면 또 이제 또 어디 한 군데에서 또 뭐 팀이니까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좀 더 그냥 희생을 하려고 생각하고 지금 워낙 별랑결 선수나 성우형 또 앤드류 니콜슨 선수가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선수들 위주로 돌아가면서 제가 좀 더 희생을 하고 그래야 이 팀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FA지만 뭐 제가 좀 더 희생을 하려고 그래야 팀이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희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떠있는 팬들에게 마무리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건 지금 감염가족 지금 대구실내차학관이 꽉 더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와주신다면 더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로서 지금 팬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시는 거에 너무 행복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는 좀 격려차 네 좀 보너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고기도 네 베테랑오스로 할 말 다 하고 가네요 기대되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